마운트앤블레이드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음... 이번엔 이렇게 논밭에서 시작을 하는군요 저번 시간 시작할 때는 제국이랑 전쟁이 났었는데 제국 상대로 아무것도 얻은거 없이 전쟁이 끝났구요 이렇게 불란디아를 많이 괴롭혀서 엄청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맺어서 지금 저희 나라는 전쟁이 난 나라가 없네요 전쟁을 걸 수 있는 나라가... 어? 스터지아 걸 수 있네요 아... 근데 일단은 좀 보류를 해두겠습니다 제가 병사도 좀 모아야 되고 스터지아랑 걸었는데 또 다른 나라랑 전쟁이 걸려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이득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둘까 합니다 병사부터 모으죠 야... 해적들 사는 곳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도 만들고 있어요 해적들이 배를 만들어서 타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기술이 있을지 몰랐는데 와 배를 고치고 있네 어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투창은 안돼 어어 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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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어 어어 아... 어어 어어 양 먹는 사이에 hein 천천 걸렸습니다 Pence 북부제국이 바타니아에게 아 이쪽이네요 도시 세개있는... 어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걸 줄알았거든요 의외네요 빨리 가서 혼내주죠 지금 공격당하는 땅이 없죠 이번엔 제가 공성을 먼저 해서 첫 전투를 먼저 걸까 합니다 160명밖에 없네요 됐다 동시에 4개를 두겠습니다 이거 혹시 피할 수도 있나? 날라.. 아! 목피했다 이번엔 좀 떨어져서 쏘네요 이번에는 캐터펄트까지 깨고 아 덤비네? 저야 뭐 좋죠 540명에서 덤빕니다 무리해서 야 너무 예쁘다 구도가 추가병사는 저쪽에서 나와서 좀 위험하지만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바로바로 빼먹겠습니다 좀 졸렬하게 해서 이득을 빨리빨리 봐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많이 빼먹었으니까 보태하겠습니다 다 쏜거 같죠? 보니까? 우리도 으흠 어? 다 썼어? 아 이제 교환하기 시작했는데 아.. 아쉽네요 아.. 야.. 강대는 방패벽을 쏘고 우리는 그냥 궁병을 쏘고 너무 이득이죠? 궁병이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 아.. 쩔아 빨리 좀 한번더 쫙 쏴봐 쭈욱 쭈쭈쭈쭈쭈욱 안쏘네 됐어 퇴가 근데 다 자동 돌려도 되겠는데요? 나가서 다 잡았네요? 나는 쳐다도 안보네? 150대 490 크.. 맛있습니다 이대로 공성해버려도 되겠어요 추가병사가 안온다면은 아.. 자..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보죠 지금 다 부서진거죠? 공성무기 저희 쪽에 이제 공성무기 4개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한대 있을텐데 저기 넷 4개 우리 그냥 안들어가고 이것만 쏘면 되는거 아닌가? 이것만 열심히 쏴달라고 저는 잘 안쏘겠습니다 쏘는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 알아서 다 잡아주겠죠? 여기 뭐해? 이런 사다리가 있어? 아니 근데 나 공성무기 쓰는거 기다리고 있는데 공성무기를 안쏘나봐요 상대는 또 쓰고 있습니다 계속 내죠? 나만 쏠라 그랬는데 악 뭐야 못맞은거죠? 아 세뇌맞았나? 잡아 들어오기로 한거 그냥 쭉 밀어 아 이렇게 이글생각 없었는데 이게 이걸 힘으로 미네 공성무기로 이길라 그랬는데 공성무기 안 쏘고 있는 어? 쏘고 있네? 쏘네 그치 그 쏘고 있죠? 공성무기 공성무기를 쏘고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이득을 보진 않네요 이 크기를 보면 엄청날거 같은데 아 손해가 큽니다 와 디어트마랑 게르세고스를 한번에 먹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하겠는데 군대가 두개네 근데 칼라더군은 군대가 있는데 나오질 않네요 도시에서 왕의 품격인가? 그 대왕스러웠던 그 어어 뭐야 지금 우리 성 때리고 있길래 공격 왔습니다 자 200명 어 진짜 군대가 200명밖에 없을 수 있죠 어떻게? 이거 자동해도 되겠는데요? 자동하죠 뭐 그냥 40명밖에 안죽네 40명밖에 안죽네 매력 150이네 기획자 매 계획을 완수할때마다 명사들의 관계가 1 증가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노력 지속적인 계획이 활성화된 동안 도시 행정관이 10% 확률로 무작위 명사하나 관계도가 1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이걸로 하죠?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뭐야 불란디아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 언제 5000을 모았어? 도시 두개 밖에 없는데? 야 불란디아는 뭔가 이상한데요 병사도 엄청 세고 히든 보스 같은건가? 북부제국이랑 화평을 맺고 싶은데 한번 걸어볼까요? 화해할 시간입니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전쟁이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메칼로베 아성을 먹고 징집을 하는 사이에 게르세고스를 뺏었구요 디아트마를 뺏었구요 아트리온을 뺏었습니다 이 레소스는 원래 갖고 있었나? 어찌됐건 이렇게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란디아랑 전쟁이 났는데 오늘 불란디아 끝나겠어요? 이러다가 왜 손빈거죠? 돌아갑니다 바로 상대는 로발트랑 베르크산트 둘 다 때리고 있습니다 병사가 역시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순식간에 5000이나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서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저희는 제국이랑 싸우느라고 좀 멀리가 있어서 돌아가는게 좀 늦고 있죠 저는 그 사이에 공격을 하겠습니다 200명 참을 수 없지 오! 왔다! 적이 왔습니다 아 저 정도 수로는 저를 막을 수 없죠 사기칠거기 때문에 흐흫 야아 위치가 너무 좋네요 우리 높은데 있구요 상대 낮은데 있구요 앞에 이제 병사도 있는데 안거슬리는 위치에 있구요 기병들은 기병들끼리 만나러 갔네요 와 쏠때마다 교환되네 돌격 이건 그냥 둬도 알아서 잡아먹네요 첫 돌진을 싸먹었습니다 예 첫 돌진 첫 돌진까지 싸먹는게 더 빨리 주네요 반이나 줄었네요 흫 너무하네 어이구 아 우리편이구나 우리 나한테 달려온거야 그러면 이번에도 첫 돌째만 먹고 빼면 딱 좋을거 같네요 아 너무 잘와서 죽어 어우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끝이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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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면 안되겠다 200명 이거는 뭐 자동 돌리죠 성을 아예 먹을라 그랬는데 뭐 얘네가 와서 잡아먹혀줬으니까 포기는 풀겠습니다 다시 네보안스크성 치겠습니다 위쪽 라인은 우리 대왕님이 가서 막아줬구요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어디가고 있는거죠? 뭐 잡으러 가나봐요 그리고 베르크산스는 뺏겼네요 로벨트 막았으면 됐죠 뭐 자 이제 한꺼번에 뿜어서 근데 이거는 한번 빼줘야겠다 어 아니네 돌려서 쏘네 아 한번 빼주면 저렇게 피할 수 있구나 너무 좋다 베르크산스성 뺏었네요 이거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게 낫겠죠? 해보니까 우리가 그 공성무기가 있어도 쉽지 않더라구요 어 빠졌네 빠지네 쟤네 자 됐다 성벽 하나 깼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이제 공성무기가 4개가 있구요 제일 강력한게 그리고 성벽을 하나 깼기 때문에 저희 병사도 두배구요 이거 뭐 못 밀 수가 없겠죠 자 어디 자 어디 왜 아무도 안 들어가는거죠? 이렇게 열려있는데 제가 갑니다요 그럼 왜 아무도 여기 관심이 없는거지? 아 왔구나 와 공성무기 하나도 못잡은거 지금 방금 다 봤거든요 한명도 못잡은거 뭔일이야 난 들어가면 안되는거였잖아 절로 나오겠는데 적들이 자 먼저 간다 우어어어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 저는 위를 장악하겠습니다 네 뒤가 간지러운데요 어어어 정면도 간지러워 아이 공성무기가 없네 제가 부셔놔서 여기도 공성무기가 없네 그냥 이 성에 공성무기가 하나도 없나봐요 지금 그냥 두면 알아서 잡겠는데요 공성무기로 입구로 가고있네 적들? 우리 아군들? 내가 투성하는 기분인데? 진짜 투석기가 하나도 없네 저번 공성전 때는 투석기를 다 부셨는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냥 아예 없어요 너무 좋죠 어떻게 투석기 잘 쏘고 있는거야? 반응이 없어 저기 성벽 떨어진 데다가 쏘면은 몰려있는 보병 다 죽일거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쏴주면 안되나? 어? 뭐? 왜 저런 데서 쏴? 아무도 없는데 뭐야? 어? 어?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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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지금 한 명 죽었나요? 아무도 안 죽은거 같은데 난 아 진짜 이럴거야? 입구 빽빽해지고 있잖아 와 와 투석기가 이렇게 쓰레기였다 흫흫 실망이고 자 그럼 여기서 아따가 여기서 좀 볼까요? 어떻게 싸우나? 돌진! 자 돌진 명령을 내려도 저 공성무기는 계속 쏘는 모양입니다 너무 도움이 안되는데 공성무기가 와 근데 우리 병사가 세네요 더 교원비가 괜찮게 나옵니다 아 나 방금 죽을 뻔했네요 슬래셔 살인마 마냥 갑자기 튀어나오네 32명성 흐흫 야 우리 쪽에서 거의 다 먹었는데 3개? 4개 남은거죠? 저 공성하는 사이에 좀 먹었네요 3300 남았어요 병사는 병사는 왜 저렇게 많은거죠? 이해가 안되네 땅도 없으면서 징집좀 하자 데르트허트의 군대 아 이거 너무 먹고싶다 이거 먹으면 게임 끝날거 같은데? 데르트허트 어떻게 생각해? 함 붙어? 아 진영이 잡을만한 데가 딱히 없네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말하자마자 잘나왔다 대박 와 진영 너무 좋다 날위에 준비한 산인가? 방귀벽 어 뭐야 여기 렛츠기 여기 렛츠기 아 미치겠네 아 여기 어디에요 아 전투전이네 모르겠다 그냥 가야겠다 아 진영 좋았는데 500명이다 500명이다 데르트허트 봐주겠어 프림도르 잘하고있나? 아직 포위하고있네요 지울거 다 지어놓은거 같은데 그냥 들어가자 우리 도와줄게 공성추랑 공성탑 하나씩 있네요 어 여기로 돌아가면 사다리 얹을 수 있는 작은 성이네요 아 아 맞다 여기 공성탑이지 너 도와준 척하고 손만 대치 다 봐서 나 너 얼굴 기억해줬어 공성탑이 이쪽이고 반대쪽이 사다리 어유어유어유 하다리였으면 좋았을텐데 쯾 이게 무슨일이고 뭐야 뭐야 뭔데 이게 뭔일이야 브레이크가 안 들어? 전쟁 와 잡은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자 병사 어딨는지도 모르겠는데 반이나 남아있네? 어떻게 된거지? 게임 꼬라지가? 병사가 어딨길래 반이나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이게 뭔 경우야? 악 우리 애들 언제 와요? 들어오고 있긴 한거에요? 아 위로왔네? 어떻게? 길이 있어? 아 이렇게 싸울라고 여기 있던거구나? 왜 여기 모여있네 했네 나 튕길거 같은데? 아 빨리 잡아줘요 와 마지막 방패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뭐죠? 미드같네 옥스알을 치는건 너무 에바겠지 옥스알을 치는건 너무 에바겠지? 슬병사 천명있네요 그래도? 양심껏 있네요 그래도? 어 800명으로 줄었네? 쳐볼까요? 아 자 그러면은 아 좀 모아보자 빨리 자 부대를 좀 늘려서 한번 쭉 받아보겠습니다 포위한다 이거 먹으면은 사실 바뀌는거 아닙니까? 제일을 병사 많은 도시인거 같은데 피똥을 싸게 해야겠구만요 됐다 됐다 뭐야? 왜이렇게 잘 지어? 잠깐만요 우와 엄청나게 예비용 공성무기 같은게 있는건가? 너무 잘 짓는데? 너무 잘 짓는데? 뭐야 서부제국이 바타니아에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갑자기 7천명이나 데리고 하.. 비참한 놈들 불란디아와 하친을 맺는다 웃기고 있네 하하하하 너희는 뒤졌어요 하칭같은 소리하고 있어 하나 남았다 깨져라 깨져 깨졌다 깨졌다 바로 간다 자 공성무기 4개에다가 성문 2개 깼습니다 성문이 파괴되서 공성탑을 못 세운다고 이렇게 파괴로 떠나보네요 그냥 그냥 닭돌 가위로 으아 언제 와서 벌써 막아놨냐 하하하하 아니 150명을 뵀는데 아직도 못 빌고 들어왔어? 아니 성벽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빨리 싸워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지 아 아 아 옥스알을 먹었습니다 제 일을 사나니 말았던 화챈을 맺는다 떠있네 화챈 맺어야되나요? 이거 오스티칸만 먹으면 끝나거든요 블란디아 야 독하다 아 맺어야되네 하긴 제국이랑 전쟁이 났으니까 아 근데 오스티칸 하나만 두고 맺는게 너무 황당하다 자 해산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옥스알을 어떻게 할거죠? 저 주세요 제가 쓰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블란디아 이것만 먹으면 끝나는데 이걸 남겨두네 아 무리해서라도 먹고 끝내지 아 여기 싸우고 있다가 여기 또 놔버리면은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오래 걸리더라구요 저는 저 주세요 장난치지 말고 저 주세요 옥살 아 내꺼지? 제발 아 내꺼야? 하하 하하하 너무 좋고 갖고 싶었거든요 병사가 많았던 만큼 약간 이제 질도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 먹으면 병사도 다섯명 들구요 제 본대 우리 자왈이 행정관에 하고 싶은거 다 해 충성 충성도로 할까요? 뭐 짓는 것도 해줘야 되나? 좀 귀찮은데 만원 드릴테니까 다 지워져 있네? 하하하 아 아아아 다시 못 빼나? 하하하 다 안 지워져 있는 줄 알았지 가져 그 정도는 선물이야 하하 이거 여기까지 할까요? 하하하 하하하 오늘은 옥스알을 제가 받았구요 아 사실 오늘 얻은게 되게 많습니다 디아트마부터 해서 뭐 성은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이제 옥스알이랑 디아트마 도시 두개 어? 별로 안되는거 같네 하지만 성을 엄청나게 먹었죠 성을 좀 세봐야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울만 파르드성 먹었구요 틸비성 먹었구요 킬러 칼로이스성 먹었구요 네브얀스크성 먹었구요 여기서만 이제 4개를 먹은거죠 더 먹은거 같은데 이것도 먹은건가? 5개 먹은건가? 이것도 먹은거 같죠? 5개 먹었구요 위쪽에서 하나 둘 셋 여덟개 먹었네 성을 그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시간에 제국한테 좀 뺏길거 같은데 거리가 좀 돼서 뭐 사실 뭐 일대일로 가면은 질수가 없죠 병력 빼먹기도 있고 공성전도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시간 보내시고 쓰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시간에 뵈요 도바 안녕하십니까